기상캐스터 배혜지 다량의 불상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는 2층에만 리튬 배터리 3만 8천 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을 뿌려서는 진화가 어려워 소방당국은 마른 모래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공장 안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22명. 대부분이 나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실세 없이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습니다. 시뻘건 화염 사유로는 마치 기관총을 쏘는 듯한 폭발음까지 들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한 리튬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최초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큰 불길은 5시간 만에 잡혔지만 공장 안에 있던 21명이 고립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길 반복하면서 진화와 구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건물 내에서는 시신이 잇따라 수습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모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리튬 전지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 작업을 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 수색과 구조에 집중하는 한편 화재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